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이 말은 너무 어려워. 이 말은 더 어려워. 미친이야. 두가지 자리 안 했는데. 주성이. 오케이. 황운. 태성운. 태석이. 황범. 황범. 아 큰일 났다. 태석이. 잘하네. 상훈이 여기. 제가 봐요? 땡. 제가 봐요? 제가 봐요? 어. 상훈이. 시작. 5. 4. 3. 아 똑같이 하네. 오 괜찮은데? 1. 땡. 7. 6. 4. 사진을 가르쳐야죠. 네. 가려 가려 가려. 넌 위에 하면 돼. 땡. 이제 한 범위 보면. 한 범위 아시죠? 너무 쉽잖아. 맨날. 그래.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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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귀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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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그리고. 4. 4. 5. 5. 5. 5. 5. 5. 5. 7. 5. 5. 5. 5. 6. 이게 뭐야! 와 최악이다 진짜! 아 시계야 시계! 아 시계야? 아 알겠다! 시작! 야 기차였어? 잘 그렸네! 나 이거 세월의 계획한 줄 알았어 세월의 계획 아니었어? 강민이는 게임이 달렸어! 네. 와 진짜 쉽다. 진짜 쉽다. 너무 어렵다. 애매해 애매해. 상현아 보세요. 야 내려! 맛있는 거네. 다 돼. 다요. 다야 돼! 마시 Dwight 이거는 아 뭔지 알겠다.. 뭐야? 아 뭔지 알겠다! 진이 형 보면 이거. 뭔지 알 것 같아. 몰라 몰라 몰라. 쓴형! 땡! 오키이~! 아니 사랑을 왜 부려! 4, 공개합니다. 이거 너무 쉽다! 아니 이거 어려워. 아 이거 어렵다! 내려와 내려와! 5, 4, 3, 2, 1, 어 뭐야 괜찮은데? 뭐야? 수선지 형이야? 4, 나 창작한다? 뭐해? 뭐해? 3초! 3초! 절대 못 맞춰! 이거 맞히면 진짜... 맞히면 우리가 진다! 3, 2, 3 3, 2, 3 3, 2, 3 그게 맞힌 거지? 생존이야? 아니야, 뭐였어? 아, 야! 태석이가 살렸는데 정말? 태석이가 살렸어! 태석이가 살렸어! 아니, 이렇게 보라고! 이게 뭐야, 이게... 준비 완료! 네? 너무 멋있다! 4, 3, 2, 3 진짜 너무 쉬워! 아, 이거 진짜! 보면 돼? 봐봐! 시작! 7, 6 진짜 잘 그렸다! 진짜 잘 그렸다! 진짜 잘 그렸다! 진짜 잘 그렸다! 뭐야, 이게? 1, 2, 3 땡! 왜? 아니, 이거 진짜 어려워! 아, 이거 진짜 어려워! 뭔데, 이게? 아, 진짜... 망했다! 한 번만, 진짜! 7, 2, 3 장혜명이랑 할 수 있습니다! 장혜명이 할 수 있습니다! 5, 2, 1 1, 2, 1 됐다, 됐다! 됐다, 됐다! 아니, 맞다! 103 할 수 있어! 103 할 수 있을 거야! 1, 2, 1 정답! 뭐? 여기, 여기 약간 아쉬워! 아쉽네! 아쉽네! 1, 2, 1 1, 2, 1 2, 1 2, 1 아, 뭐야? 아, 이거 진짜? 어우. 정답. 내려 내려 내려. 어 야, 너무 잘 그려야도 할 수 있어? 아닌데? 뭐야? 아 이거 전혀 아닌데? 아 너무 빗나갔다, 이거. 못 맞춰, 못 맞춰. 못 맞춰. 못 맞춰, 못 맞춰. 오케이, 오케이. 김재상이 맞추면 주작이다. 맞출 수가 없어. 맞출 수가 없어 이번에는. 토끼! 옳지 않게! 우리 마음 편하게 됩니다. 시작! 그리고 특징만은 전하면은. 5, 4, 3, 끝. 끝났어? 끝! 땡! 오케이! 뭐 했어 하긴 했어. 7, 7, 6... 내려와 내려와 내려와. 뭐야 이거! 어떻게 하를 해야 savoir 지금? ery 아, 손님. 야, 이거 맞히면 그냥 적당할게. 이거 맞히면 그냥 적당할게. 절대 못 맞혀. 이거 맞히면 그냥 진하게 파도 줄게요. 이게 뭐지? 아, 이게 뭐야? 이게 뭐야? 그게 뭐야? 이게 뭐야? 아니야, 맞히지. 해봐. 아무것도 해봐. 뭐야, 이거 뭐야? 좋아, 이거 뭐야. 아니, 야, 이거 보고 맞혀봐, 야. 뭐야, 이거 보고 맞혀봐. 못 맞혀, 못 맞혀. 못 맞혀, 이것도 아니야? 와, 이거 너무 쉽다. 이거는 진짜. 진짜 너무 쉬워? 와, 이게 진짜 쉽다. 쉬운 거야? 1, 1, 2, 3. 네? 와, 진짜. 절대 못 맞혀, 절대 못 맞혀. 아, 너무 헷갈려. 상원이랑 빨리. 아, 못 맞혀, 되게 고. 3, 2, 1, 땡. 가졸라벨. 아, 왜 이렇게 빨리. 확실히, 확실히 들고 있어, 확실히 들고 있어. 아, 이거. 아, 맞힐 것 같아요, 근데 이거. 7, 1, 2, 3. 아니야, 아니야, 이거 절대 못 맞혀. 뭐야? 아, 뭐지? 아, 뭐지? 뭐야? 뭐야? 아니, 절대 못 맞혀. 아니, 맞아, 맞아, 맞아. 들어줘. 맞힐 수 있을 것 같아. 힌트 한 번만, 힌트 한 번만 줘주세요, 힌트. 아니, 힌트 한 번만, 힌트 한 번만 줘주세요, 힌트. 그래, 상훈이 벗고. 상훈이 벗고. 한 번만, 한 번만 해주세요. 한 번만 해주세요. 이거 보니까 알겠네. 아, 근데 이거 무조건 맞히지. 형, 맞혀야 돼요. 1, 2, 3. 3, 4, 5, 2, 1. 정답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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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간 충분히 드릴게요. 시간 충분히 드릴게요. 정답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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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얘는 안 해. 알 것 같아. 한 번만 이러면 한 번만. 안 되지, 안 되지. 한 번만, 한 번만. 한 번만, 한 번만. 틀릴 수도 있잖아요. 어떻게 이런 거? 그래? 한 번만, 한 번만. 아, 아까 8차 넘었으니까. 한 번만, 한 번만. 한 번만. 정답은? 한 번만. 감지해줘? 於geet. 잘 요리하고, 잘 요리해요. 잘 요리하고, 잘 요리해요. 이게 왜? 잘 요리 안 해요. 근데, 이겼다. 아쉽게도 정현미 형이, 정현미 형이. 정현미 형이. 2, 2, 3. 정현미 형이. 잘 썼다. 정현미 형이. 잘 썼다. 잘 썼다. 안 편하게 게임하고 가네. 아쉽게라 했다, 실기. 아쉽게라. 아쉽게라. 나 자기 안 썼다. 자, 자기 안 썼다고. 고맙습니다. 다시 가. 아직 꺼 갔다 왔어. 감사합니다. 동원이 얼마나 잘 모르겠는데. 눈까지 와봐요. 많이 사셔야죠. 많이 사켰어요. 등것질하면 안 된다. 고 잘 어울리네. 그냥 효과는 햇살이 없네 이제 리게이 국무 마을이 탄바트가 얼마야? 아우 탄바트 진짜다 와.. 뭔가 태국이 싸긴 싸면 물가가 한국에서 했으면 20만원 나왔어 작년에 20만원 나왔어 26,000원 나왔어 태국이라서 좀 그래도 작게 나왔어 죄송합니다 태국이 아저씨 감사합니다 아저씨가 죄송해요 또? 한 번 더 해야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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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 건 아니 감사합니다.